이번 시간은 성취와 생년월일과 성별을 말씀드릴게요. 아휴... 그래. 서씨이고요. 여자분이고. 62년 11월 18일입니다. 아휴, 미치겠다. 이 사람은 어떡하면 좋아. 근데 왜 이 사람이 저기를 저거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찐하고 가슴이 이렇게 막 답답하지? 보자. 여지껏 살아오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다 하고 보도 뭐 안아주고 싶은 그런 감동을 느꼈어. 어허 노른다고요 보십시다요. 천지 공군 이룰 동남 내려보십 저기. 어허 어허 어허. 있잖아. 왜 이유를 알았다. 마음이 갔다 여 웅크라고 이제 그러는 것이.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재주가 많은 사람이야. 재주가 굉장히 많은데 어려서부터 마음고생, 전신적인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왔다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한이면 한이야. 지금 나이가 지금 뭐 10살이지만 한이라면 한인데 이 사람이 살아온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술인 그림도 그리고 뭐 또 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양반 사주가 그래. 해외로도 나갔다 들어와서 해외 걷고 전국 각각으로 다니는 사람인데 남자복은 없어. 남자복은 없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젊은 청춘은 그거를 다 내 젊은 시절의 청춘을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거냐 그렇게 나와. 근데 이제는 그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 마음고생으로 남한테 말을 못하고 벙어리 낸 가슴 알면서 여지껏 숨어오면서 살아온 세월이라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 어떻게 뭐 여지껏 살아라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상하게 11월 18일 생일이라 내가 스스로 일어서서 자성이 일어서는 사주야. 그리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하고 인물도 못난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서면은 쓰는 장소마다 빛이 나는 이런 사주란 말이야. 근데 남편떡 없어 이 사람. 남편떡은 남편 늦복은 있어. 쉽게 해서 뭐 재혼을 해서 재혼복은 있지만 이 사람이 원 저기 남편복은 없는 사람이다. 남편복은 없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진작에 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한 50대 한 40대. 그때 부부가 이별을 했을 거야. 말하자면 중반기라고 봐야지 초반은 아니고 중반기. 그리고 절대로 26아내 결혼을 하면 100년으로 못 살아. 이 사람 사주가. 근데 이 사람이 일찍 갔다 이거 사주를 보면 일찍 만난 것 같아. 신랑을. 그러는데 100년으로 못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날개 돋혀서 거기서 나올 적에 내가 날개 돋혀서 여지껏 숨어서 살다시피 한다는 것은 어디 누구 남이 들킬까 봐 숨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갖다 숨기고 살아왔다는 얘기야. 내 상처를 속상한 걸. 그랬는데 이제는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을 때가 됐다. 충분히 받을 때가 됐고 이제는 이 사람 갖다 일어서 걱정 안 해도 돼. 탄탄대로야. 탄탄대로라는 것은 뭐냐. 여지껏 힘들었던 것을 차곡차곡 자기 나름대로 잘 쌓아놨다는 얘기야. 잘 쌓아놓고 흐트럼 없이 했기 때문에 재간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 10가지 재간이 다 가진 여자야. 뭘 걱정이야. 걱정할 거 없어. 아무리 갖다 힘들다 해도 인연법 따라서 초년에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지나간 사주거든. 또 인동살이 꼈고 조상에도 살도 더럽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고난을 중년 때는 넘어갔지만 그래도 지금 한 50세? 이때서부터는 이 사람이 굉장히 편했을 거야. 편하고 지금 10년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서부터는 탄탄하게 돌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뜻은 뭐냐. 이 사람이 힘들었던 것을 다 위축해서 상처를 다 씻어주는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지.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고 좋은 인연이 나와서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인맥이 많아.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갖다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누구도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막 그러고 싶은 이런 마음의 충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무엇을 활동을 하든 자기가 마음껏 갖다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어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자식이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지금서부터 꽃길이다. 지금서부터 꽃길이야. 참 어떻게 여지껏 살아왔나 그래. 근데 단 내가 하나의 심리적으로 내 정신력으로 버텨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이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한테 주고 싶어. 전 매우. 이 분이 서세원 씨 아시죠? 선생님. 서세원은 저게 개그맨인 아니야? 네. 그 분의 전 아내 서정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몰라 나는 서세원의 와이프가 누군지. 네. 저는 좋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게 개그맨이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도 하시고 하니까. 그러게 저기 뭐 이런 배우고 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디자이너 있잖아. 막 그림으로 저게 해서 하고. 그러는 사람으로 나오지.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 개그맨의 와이프라 해서 저기도 나오고 이랬겠지. 서세원이 와이프예요? 그럼 이 저게 서세원이가 이 사람보고 이혼을 한 거야? 네. 이혼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지 뭐.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이 여자가 됐어. 그 마음고생을 뭔지는 모르지만은 부부야 부부만이 알잖아. 그치? 근데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이혼하기 잘한 사람이야. 결국 자기 꿈을 갖다 펼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에휴 다 잘돼야지. 어쨌든. 음. 어허가가 됐으면 좋지요.